주인공 풍가라고 생각해보세요 항상 폐화라고 생각하고 거기 안에서 나만의 스타일로 귀신을 찾아낸다 그게 고스트헌터죠 아 장비 XX먹었다 진짜 오줌도 말했고 장비도 먹고 지금 왼손도 먹고 오른손도 먹고 오른손은 엄청나고 왼손도 엄청나고 지금 돌아버릴 것 같네 그것보다 지금 오줌을 쌌는데 또 말했네 시겠네 진짜 오줌 싸면서 가라고요? XX 맛있네 제정신이세요 형님? 자 오늘은 물론 딴 데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한번 가동은 해볼게요 자 좌우 반전이에요 형님들 좌우 반전 일단 여기 있는지부터 좀 찾아볼게요 제가 찾아보고 화장실 또 합니다 초록색이 뜨면 무조건 있는 겁니다 조심조각 조심조각 할게요 조심조각 할게요 옆방 한번 들어볼게요 천장 한번 봐봐 제가 화면을 다 못보니까 호개로 뜨거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화면을 다 못보니까 호개로 뜨거운 말씀해 주세요 느낌이 있는데도 계속 땡겨서 합시다 당겨서 합시다 이건 봐봐 내가 뭘 잡은 거 같아 내가 뭘 잡은 거 같아 가옵시다 하늘로 솟아낸다. 어? 하늘로 솟아낸다. 오늘 왜 가보자고 그러니깐 튀냐? 어? 뭐야? 좀 많이 무거워서 일단은 화면에 원활하게 제공할 수 없는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오른손이 무겁다 오른손이 무거워. 있으면 빨리 나와봐. 나 너하고 할 얘기가 많다. 어? 아 우리 하늘로. 어떻게 하는 소리다.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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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불을 한번 꺼볼까? 거울에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거울에. 거울. 거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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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또 나왔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밑에 또 있어 발을 사자로 이렇게 한거예요 지금 다리 꼬온거야 93만원으로 할까요? 여기가 지금 제가 직접 보내드릴게요 어디냐면 좌우관장님 여기 있어요 계단 위에 하나가 위쪽에 하나가 밑에 화면 굉장히 떠있는거예요 이게 이제 뒤집어진거니까 접사 남겨보겠습니다 일단은 좌우관장님이니까 제가 한번 본인만 공간장 너네 문 앞에 있는거였소? 여기에? 여기 있었던거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네 얘네 문을 저거 끌고 있어 뭐야 여기 근처에 있으려나 근데 뭐야 왜 꺼져 아 깜짝이야 꺼져서 다시 켜졌어요 아 왜 왜 또 꺼졌어 아 왜 그래 가만히 안 있어? 오 씨 형님들 마진에 찾았다 여기 있어 지금 서있는데? 형님들 이승이 지금 전투자세인데? 무슨 소리야? 이승이 지금 전투자세인데? 이승이 지금 전투자세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야?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야?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야? 요즘 느리니까 답답하네 뭐야? 어디갔어? 아니 왜 또 너 왜 또 사라지고 그래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쎘어? 내가 왜 이렇게 강했어? 다음번에 애한테는 좀 잘해줘야겠다 뭐야? 어디갔지? 여기서 때렸으니까 창문으로 내려갔나? 와 나 존나 센가봐요 형님들 밖에 있는데 사라져 잠깐만 지금 저기 지붕에 있는데 지금 저기 지붕에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쳤으니까 여기로 남아 여기 있는거야 개숨는데 이거 아 이제 안 때려 아 맞나보다 어디갔지? 왔나봐 어 저기있다 가까이 와봐 미안하다 온다 온다 내가 우아 또 우린 우린 감사합니다.